하면 되나요? 뉴질랜드 선안이웃교회가 이렇게 가정교회로 전환하고 또 출범하여서 너무 감개무량하고 너무 처음 뵙는 분들이신데 너무 다 가족같고 정말 이렇게 영적가족으로 하나 되고 또 가정교회로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사용하시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길 소망하고 또 앞으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. 또 저희 교회에서 항상 서포트하고 또 저희 시드니에 한번 또 오실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또 이렇게 주님의 나라 세워가는 또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1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